한국 추리소설 걸작선 약 800페이지짜리 책, 벽돌책 두 권 안에 보석 같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명 추리소설 작가들의 단편 한 편씩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IMF나이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곽재동 작가의 안락사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 작품 안락사로 2007년 개간 미스터리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젊은 작가라고 합니다. 제1회 중량사이버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장원으로 당선된 바 있고 2008년에는 전북일보 신춘문예의 낙서가 당선됐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어머니의 모든 것 그리고 이 작품 안락사 또 낙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곽재동 작가의 안락사 그는 거울을 보며 뺨을 쓰다듬었다. 손가락이 상처들을 스칠 때마다 양쪽 눈가가 뒤틀렸다. 아직 꿰맨 부위가 덜 암운 탓이다. 똥 밟았어. 그것도 아주 깊숙이. 얼굴에 상처를 하나씩 짚을 때마다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면상이 장사 미천인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돈을 마련하라는 거야. 사업에 있어서 외모는 중요했다. 부족한 말솜씨를 보완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만의 장점이었다. 커다랗고 시원스런 눈매, 넓은 이마, 40세의 나이에 비해 피부는 팽팽했고 몸매는 20대 못지않았다. 그런 완벽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얼굴을 망쳐놓은 것이다. 전신 거울을 한쪽으로 치우고 그는 침대에 누워 담배를 집었다. 방 안은 이미 찌든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돈 생각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피워댄 거다. 하얀 연기를 품으며 손바닥을 펼쳤다. 수백도의 불똥으로 그려진 담배 자국이 짐승의 눈처럼 그를 노려보았다. 그 상처는 경고였다. 만약 20일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 자국은 그의 목줄기에도 새겨질 것이다. 그는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짚어보았다. 무엇보다 뒷조사가 부실했다. 상대의 배경에 그런 거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단지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만 알았는데 뒷골목에 돈세탑 담당이었다니. 모두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혼자서 이익을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예전처럼 팀플레이를 했더라면 지금 같은 실수도 없었을 거고 발각돼도 막막하진 않았을 것이었다. 담배를 끄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현관 구멍으로 보니 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좋게 여드는 돼 보였다. 손에는 떡이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며칠 전에 옆으로 이사 왔거든. 친하게 지내려고. 할머니는 연신 미소를 지었다. 머뭇거리는 걸로 봐선 집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문을 닫으려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할머니를 집안으로 들였다.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상했나? 별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나?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싸웠어요. 싸웠다고? 며칠 전 새벽에 퇴근하는데 어떤 놈 둘이서 여자를 희롱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여자를 구해준 거야? 그렇긴 한데 이런 꼴이 돼버렸네요. 아이고 저럼.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혼자 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스쳤다. 그는 상황 파악이 빨랐다. 상대 마음을 순식간에 읽는 능력은 그의 직업상 필수였다. 할머니를 집안으로 들인 것도 건수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자제분은 없으세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국제우편 소인이 찍힌 편지였다. 어? 미국에서 온 거군요? 아들 녀석이 보낸 건데 내가 까막눈이라서. 편지의 글자들은 휘갈겨 쓴 듯 흐느적거렸다. 문장도 대충 마무리가 된 것이 많았다. 내용은 한 달 전 도착한 뉴욕 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낯선 뉴욕의 첫인상과 풍경들, 한인사회에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일, 동포들 덕분에 빠르게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다. 아들은 국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던 백인이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던 할머니를 원망하는 내용도 있었다. 마지막 부분엔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아들을 외면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돈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는 눈이 번쩍 띄었다. 아,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떠나다니 너무하네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을 꺼냈다.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백인 며느리와의 갈등도 꽤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것보다 그의 관심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이 말한 가보라는 게 뭐죠? 할머니한테서 잠시 경계의 눈빛이 보였다. 그는 양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펼쳐 보였다. 아, 말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단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아휴, 아들 녀석이 미국으로 간 건 서양 여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돈 때문에 간 거야. 여기 있을 때 도망다니기 바빴지. 그때마다 매번 손을 벌렸어. 그 많든 재산 날리고 우리 영감도 그 때문에 죽고 나도 포기한 거야. 이 손바닥만한 아파트 하나 남겼는데 이것까지 팔아치우려고 했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보라는 것까지 어떻게 해보려는 거군요? 뭐 하긴 편지 보니까 빈손으로 미국에 간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 전화가 없는지 알겠지? 나는 그놈이 미국 갈 때 연을 끊었어. 다시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쑥 편지를 보낸 거야. 그는 이해가 간다는 듯이 끄덕였다. 그보다 머릿속은 온통 그 가보로 채워졌다. 그 가보라는 게 뭐죠? 그거 팔아서 할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꽤 값어치가 나가나 봐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실눈을 뜨고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인사동에서 일하거든요. 그건 밝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10대에 걸쳐서 내려온 도자기라고. 그는 순간 어디선가 읽은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뉴욕 어디에선가 조선백자가 15억에 팔렸다는 기사였다. 절대 안 돼. 절대로.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하던 할머니는 곧 기침을 쏟아냈다. 기침 중간마다 피가 섞인 침을 뱉기도 했다. 할머니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호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알약들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결국 기침이 계속되자 밖으로 나갔다. 접시 가져가셔야죠. 할머니는 필요 없다는 손동작을 했다. 그는 혼자 남게 되자 잠시 잊었던 돈 문제가 떠올랐다. 20일 한탕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의 예전 수법들은 멤버들과 6개월이나 1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젝트였다. 남의 재개발 아파트에 들어가 주인 행세를 하며 팔아먹기도 했고 오래전에는 060 전화 서비스로 한몫하기도 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건 청와대 친인척을 들먹이며 동남아시아 투자 유치를 한 거다. 그 건은 설정하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었다. 그만큼 수익도 엄청났다. 그 때문에 감방에서 5년을 보낸 거지만. 그는 조선 백자를 떠올렸다. 아들이 할머니를 모셔가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생각이라면 도자기의 값어치가 보통은 아닐 것이다. 그러고 보면 단기일 내에 단독으로 성사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할머니는 국내에 친척도 없고 문맹인데다가 아들도 미국에 있지 않은가? 다음날 그는 할머니가 주었던 접시에 과일을 담아 찾아갔다. 웬일이요? 어제 주신 거에 담리하려고요. 아, 안으로 들어와. 집안은 단출했다. 18평 작은 아파트에 최소한의 가전제품만 구비해놓았다. 벽에는 인력이 하나 붙어있을 뿐 그 흔한 신문 쪼가리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것 같았다. 일 안 나가? 그는 두리번거리며 대답했다. 어, 휴가 냈어요. 휴가? 아, 보시다시피 얼굴이 말이 아니라서요. 할머니는 측은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인사동에서 일한다고 했지. 순간 그는 번뜩였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 사실 다른 사업 했다가 말아먹고 친척이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를 좀 도와주고 있어요. 나중에 자네도 골동품 가게 차리려고? 네, 그렇죠. 내일 모레가 마흔이에요. 이 나이에 점원으로 일하겠어요? 일 배우려고 있는 거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면 혹시 박물관이나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겠구먼. 저는 모르지만 그 친척형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다음에 나올 말을 예상하며 끊임없이 머릿속을 굴렸다. 그때 할머니가 기침을 시작했다. 한 번 할 때마다 몇 분간 지속되는 것 같았다. 그는 어제 그 약통을 찾아 할머니에게 건네주었다. 약을 먹고 할머니는 자리에 누웠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몸을 일으켰다. 매번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있는지 인상을 썼다. 할머니는 벽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휴, 미안해. 나가봐야겠어. 어디 가시는데요? 병원에 가야 해. 데려다 드릴까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어차피 오늘 할 일도 없는걸요.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도착한 곳은 암전문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이었다. 할머니는 특별히 예약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카운터에 담당 의사가 출근한 것만 확인하고는 바로 해당 진료실을 찾아갔다. 그곳은 대장외과였다. 할머니가 오자 간호사는 이전에 예약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먼저 들여보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특별히 검사나 치료 없이 담당 의사와 몇 분 정도 상담한 후에 바로 나왔다. 곧 조제한 약을 받으러 가려는데 의사가 그를 따로 불렀다. 준비하시려고 귀국하셨군요. 귀국이요? 아드님 아니신가요? 아, 아닙니다. 아, 저는 미국에 계시는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친척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우연찮게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프신 거죠? 아, 할머니께서 말씀을 안 하셨나 보군요. 대장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왜 치료를 안 하는 거죠? 검사도 안 하고 약만 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게다가 연세도 많으시고 다른 합병증 때문에 함부로 수술도 할 수도 없죠. 주변 장기에 전의도 많이 됐고요. 저희도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수밖에요. 준비라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리는 약들은 진통제일 뿐입니다. 그는 운전하는 동안 의사의 준비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대장외과 외에도 할머니는 신경외과 안과에 들렀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그와 면담을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대장암 말기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다른 질병에도 치료가 필요 없다는 걸 뜻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방만 바라보았다. 하늘은 소나기라도 한바탕 쏟아낼 것처럼 잔뜩 찌푸렸다. 그동안 어떻게 병원에 다니셨어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요. 예전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지. 가끔씩 와서 밥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말이야. 그렇군요. 의사가 말했나? 뭘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운전 때문은 아니었다. 도로는 차들로 정체돼 있었다. 들었어요. 절 미국에 있는 아드님인 줄 알더라고요. 빗줄기가 할머니가 기댄 창가에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따라서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짚어내렸다.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아드님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창방만 바라봤다. 차 안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 소리만 울렸다. 그가 돌아보자 할머니의 뺨에도 빗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건네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시장에 들러 저녁장을 봤다. 할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는 애써 거부했지만 그의 간절한 말에 결국 승락했다. 할머니가 도와주겠다는 것도 한사꼬 말리며 혼자 도맡아 저녁을 준비했다. 요리하면서 그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아들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면 애써 화제를 TV 드라마로 돌렸다. 그는 적절히 장단을 맞춰 가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다만 시선은 줄곧 방안 곳곳을 훑어보았다. 집안 어딘가 있을 도자기를 찾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안 가구들과 부엌 싱크대를 열어보았다. 접시나 식기류는 많았지만 도자기 비슷한 건 보이질 않았다. 그때 화장실 옆방이 눈에 들어왔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있었다. 저녁밥상은 화려했다. 그는 독신 생활만 이십 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밥상 위에 보였다. 할머니는 그의 정성에 아픔도 잊은 채 식사 내내 미소를 보였다. 아까 박물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네. 도자기를 맡겨야겠어. 아드님이 그 도자기를 원하잖아요. 숟가락을 뜬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놈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여.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주고는 쉽지만 분명 헛은 것에 쓸 것이여. 도자기를 맡기는 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한테 부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될 텐데요. 나 같은 무식이가 뭘 알겠나. 전화를 어디다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몸도 아프니 직접 하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는 숟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다. 스스로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에선 밑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다. 그런데 절 믿으세요? 제가 그 도자기 어디다 팔아먹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지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거든. 그 말은 마치 도자기를 선뜻 주겠다는 것 같았다. 박물관에 가든 그가 가져가든 상관없다는 투였다. 그런데 부탁이 있네. 무슨 부탁이요? 나를 죽여줘. 그는 놀란 나머지 물잔을 건드렸다. 방바닥에 흘린 물을 닦으며 그가 물었다.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죽으면 도자기건 보석 덩어리건 소용이 없어. 그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망설였다. 머릿속에 예상했던 변수들 중에 없던 것이었다. 지금은 사는 게 고통이야. 골다공인가 뭔가도 있어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뱃속에는 암이 들어차 있어. 매일 먹는 건 마약뿐이고 그걸 배에도 붙이고 있다고. 할머니는 우덧을 열고 배를 보여주었다. 정말로 해골 모양의 패치가 붙어있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였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 조만간 움직이지도 못할 거야. 요즘에는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프다고. 아픈 게 싫어. 부탁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한테 끔찍한 죄를 지으라는 거군요. 그게 아니야. 도와주는 거지. 결국 그건 살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날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적갓 도자기. 나한테는 필요 없다고.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충격적인 부탁 때문이었다. 그가 예상했던 건 그게 아니었다. 외로운 할머니를 다독거려 어떻게든 도자기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었다. 그것은 정을 주고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 병원도 같이 다니고 못다한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말이다. 그런 후 자연스럽게 도자기를 박물관으로 보내게 유도한 후 중간에 가로채는 거였다. 그런데 불쑥 도자기를 자신의 영면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다니 할머니한테는 종교도 없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뿌리도 없는 듯했다. 그는 사기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살인을 한 적은 없었다. 그는 뜬 눈으로 하얀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할머니가 찾아왔다. 이번에도 접시에 과일이 놓여있었다. 생각해봤나. 그는 대답을 못했다. 할머니는 접시에 놓인 사과를 건네주었다. 그는 마지못해 받아먹었다. 가장 편안하게 죽는 게 뭔지 아나? 그야 자기도 모르게 잠드는 거죠?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되든 상관없어. 내 손만 잡아줄게. 혼자 방 안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는 건 싫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거렸다. 알아요. 할머니 심정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혹시 도자기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여줄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요. 남의 죽음을 어찌할 자격은 없다는 거죠. 할머니는 가져온 접시를 들고 개수대로 갔다. 그곳엔 며칠 동안 쌓아둔 그릇들이 놓여있었다. 할머니는 곧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설거지를 마치고 그릇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놓았다. 갖고 온 접시는 싱크대 안에 접시들과 같이 포개 놓았다. 할머니의 그런 행동이 그는 부담스러웠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게. 나한테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아. 할머니가 가고 난 후 그는 자신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날 그는 자료를 찾아다녔다. 인터넷을 뒤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봤다. 쉽지가 않았다. 안락사에 대한 인문학적인 논쟁이나 사례들은 나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찾기 힘들었다. 그는 되도록 고통이 덜 가는 약품을 찾아야 했다. 청산가리는 직효성이 있지만 고통이 심했다. 수면제는 100알 이상 복용해야 하고 구하기도 힘들었다. 그 밖에 크레졸이나 쥐약도 생각했지만 고상하지가 않았다. 그는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옛 동료들, 감방 동기들이었다. 동료의 소개로 외항선원을 만났다. 동료의 말로는 그 선원이 배에서 약품 관리를 담당했다고 했다. 출납이 명확해야 하는 약품 관리에서 10년 이상 배를 타면서 조금씩 약품들을 빼돌렸다고 했다. 그 약품 중에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 선원은 약품 이외에도 투구꽃에서 추출한 약제 성분도 건네주었다. 그 약제는 아직 독성을 빼지 않은 상태였다. 할머니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다. 떨림도 없었고 긴장감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가 비장한 얼굴이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 자네는 내 심정을 모를 거야. 지난 5년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야.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종교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 없이 눈만 감고 있었다. 허리에 통증이 오는지 잠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곧 스스로 자세를 추스르고 그가 내놓은 캡슐 형태의 알약을 물과 함께 넘겼다. 곧 눈을 감고 자리에 누웠다. 손을 잡아주게. 그는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의 손은 달코 다른 가죽장갑이 연상됐다. 그렇지만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절대로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놓지 말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한 캡슐 알약은 투구꽃에서 추출한 성분과 아지화 나트륨을 섞어 넣은 것이었다. 길면 1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그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누군가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눈을 감고 애써 정당화를 찾고 있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할머니의 눈은 젖어들었다. 눈물이 흘러나와 뺨을 타고 내려갔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외면했다. 짧지만 긴 시간이 흘렀다. 할머니가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속의 동공이 확대되었다. 몸속 어딘가에서 통증이 밀려오는 듯 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안절부절 방안을 서성였다.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자 동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 할머니는 진정되었다. 고통을 참는 듯 할머니는 그에게 손짓을 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다. 일종의 유언 같았다. 그는 귀를 가까이 댔다. 할머니는 커진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죄값을... 죄값을 받아야 해. 어떻게든 꼭 죄값을... 그는 할머니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결국 그 말을 잊지 못했다. 잠시 눈을 크게 한 번 뜨고 그의 얼굴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순식간에 할머니의 양손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할머니가 회개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비록 종교는 없었지만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절대자를 찾고 싶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진맥을 짚어보았다. 자그맣게 뛰는 게 느껴졌다. 죽음의 순간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의식을 잃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눈을 감겨주고 잠시 그 옆에 누워있었다. 할머니가 본 천장에는 싸구려 조명이 붙어있었다. 그는 그 너머 하늘 어딘가로 할머니가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척이나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사실은 20분 정도가 지났을 뿐이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코에 손을 대보고 맥을 짚어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의 양손을 배에 올려놓았다. 마치 깊은 잠에 든 것 같았다. 그는 할머니의 왼손에 움켜쥐어 있던 열쇠와 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를 빼냈다.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니 이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차례였다. 화장실 옆에 잠겨있던 방문을 열자 방 안의 모습은 그가 예상한 것과 달랐다. 사방 벽면에 온통 책들로 들어차 있었다. 플라스틱으로 된 싸구려 책꽂이들 곳곳에 누렇게 바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물론 할머니한테 방 안에 책이 쌓여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글을 읽지 못한다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책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분명 할아버지의 책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 금고는 보자기로 가려져 있지.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보자기를 찾았다. 작은 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보자기를 들추자 금고가 나왔다. 금고는 생각보다 크고 묵직했다. 문 두께도 10cm는 넘어 보였다. 대충 크기를 가늠해 보니 도자기는 술병 정도의 크기일 거라 짐작됐다. 그는 번호를 하나씩 맞추어 나갔다. 손잡이를 돌리자 두꺼운 문은 둔중한 금속 소리를 내며 무장해제를 알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가다듬었다. 두근거림을 애써 가라앉히고 금고문을 열었다. 금고를 열자. 망연자실했다.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도자기가 아니었다. 꽃병도 아니었고 사발도 술병도 아니었다. 도자기 대신 그곳엔 책들과 사진 액자 서류들이 나왔다. 사진 액자는 적어도 50년 이상은 돼 보였다. 세피아톤의 누런 사진은 교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은 여학생들이었다. 사진 밑부분엔 사범대학 3회 졸업식 기념사진이라고 흘림채로 쓰여 있었다. 사진 액자를 치우자 밑으로 오래된 임명장과 감사패들이 들어 있었다. 그 주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인 것 같았다. 그리고 무수한 낡은 편지 꾸러미들과 서류들이 나타났다. 편지 봉투에는 수신자가 모두 김경자 선생님으로 되어 있었다. 서류 파일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 속에는 5년 전에 신문기사들과 사진들이 스크랩돼 있었다. 모두 그가 저질렀던 사기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몇 장을 넘기자 그의 사진도 보였다. 죄수복을 입고 재판장을 빠져나올 때 누군가 찍은 것 같았다. 그 뒷장에는 할머니와 같이 찍은 한 남자의 사진이 보였다. 무척이나 낯이 익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사진 속의 인물을 기억 속에서 더듬었다. 그 남자는 5년 전 자신에게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다. 정황으로 밀어봤을 때 남자는 할머니의 아들인 것 같았다. 그가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충격은 배가 되었다. 그것은 신문사회란을 스크랩해 놓은 것으로 역시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밑으로 장례식 사진이 있었다. 화환 속에 묻혀있는 영정사진은 그 남자였다. 그의 사기사건으로 사업이 악화되자 남자는 자살을 한 것이었다. 그것도 그가 감옥에서 썩고 있을 때.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과 사진을 다시 금고 속으로 던져 넣었다. 자리에 앉아 멍한 머리를 정리해보려 했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왜 이런 짓을 꾸민 걸까?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글을 못 읽을 리 없다. 그는 방 안에 가득한 책들을 둘러보았다. 문득 할머니가 읽었을 책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의 사기사건으로 아들이 죽은 거였다. 할머니가 수집한 자료를 보니 그에 대한 신상을 면밀히 조사한 것 같았다. 편지도 할머니가 쓴 게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그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서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자살을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몸을 추슬렀다. 방금 전 일어난 모든 것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자살한 거다. 임종을 지켜봐 준 것 뿐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아들이 죽은 건 어쩔 수 없다. 자신은 이미 예전에 감옥에서 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방에서 나와 집 안에 있는 자신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 집을 나온 후 한동안 자신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집을 처분하고 야반도주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손바닥에 담배 자국이 마음에 걸렸다. 목구멍을 짖어버리겠다는 그 한마디가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는 잠시 집 밖에서 생활하며 갚아야 할 돈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에 있으면 할머니 얼굴도 떠오르고 여러모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난 후 그는 옷가지를 챙기러 집에 잠깐 들렀다. 열쇠를 문에 꽂는 순간 중앙 계단 쪽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그는 형사라는 걸 직감했다. 이 집 주인 되시나요? 형사는 키는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짧은 머리카락이 강한 첫인상과 어울렸다. 네, 그렇습니다. 옆집 김경자 할머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게 누군데요? 아무래도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 다 됐는데 그냥 집에서 잠깐 얘기하시죠. 순간 형사 얼굴이 무섭게 변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다. 그러나 특별히 두려울 건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겁니까?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하긴 연세가 있어 보이시던데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용이 선상에 올랐습니다. 도주에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하하,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 일단 가보시면 됩니다. 취조실은 냉랭했다. 몇 년 전보다 조명도 밝아지고 가구나 책상들이 세련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했다. 그는 매번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다.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네요. 단지 정과가 있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를 받고 며칠간 당신의 뒷조사를 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요? 돈이 필요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 그렇다고 내가 할머니를 죽이고 돈이라도 훔쳤다는 겁니까? 훔친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해서 뺏은 거겠죠? 형사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작고 뭉툭한 손이 거칠어 보였다. 조사를 해보니 김 사장한테 많은 빚을 줬더군요. 빚이라기보다는 한 건 하려다가 걸린 것 같은데 그걸로 동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를 모함한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할머니는 도자기를 기증하려 했어요. 박물관에 전화를 걸었죠. 아마 죽기 며칠 전일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력이 쇠해서 직접 들고 갈 수 없으니 집으로 찾아오라고 했죠. 박물관 직원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직접 물건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자 할머니가 편지에 사진을 같이 보내왔어요. 형사는 점퍼 주머니 안에서 편지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뜬금없이 도자기는 무슨 말입니까? 형사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하라는 표시를 했다. 시간상으로 봐서 편지를 보낸 후 3일 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 박물관 직원은 허탕을 치고 돌아갔죠. 집은 잠겨 있지 전화도 없지 만날 길이 없었죠. 그런데 할머니의 친구분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교사 시절 동료라고 하더군요. 얼마 전 할머니가 도자기 때문에 옆집 남자한테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남자가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겠다고 나중에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우리는 박물관에서 사실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창의력이 뛰어나시군요. 그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따위 전화 한 통화로 나한테 혐의를 씌우다니요. 우리는 병원을 통해서 할머니가 대장한 말기라는 걸 알았죠. 아마도 고령의 나이에 불치병까지 있으셨으니 특별히 자세한 부검을 안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부검을 하건 안 하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할머니가 그동안 복용하신 약들은 진통제나 진정제 같은 약물들이 많았어요. 그런 약들 중에 특정의 동물 성분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형사는 잠시 그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치명적인 약물들을 구하러 다녔더군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다. 내가 먹으려고 했어. 김 사장 그 개새끼 때문에 자살하고 싶더군요. 아무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는 형사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사망 이후 자신의 행적은 의심할 만한 게 없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하거나 주변 인물들을 캐물어도 자신은 결코 도자기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도자기는 구경도 못했다. 마음대로 조사해 보시죠. 그때 형사의 손이 떨렸다. 전화가 온 것이다. 벌써 찾았어? 어디에 있었는데? 그래? 간땡이가 부었나 보군. 그럼 빨리 복귀해. 이미 도착했다고? 지금 갖고 들어와. 형사는 통화를 하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전화를 끊자 누군가 쇼핑백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갔다. 형사가 쇼핑백에서 종이 상자를 꺼냈다. 급하게 포장한 듯 했지만 물건은 비닐과 스티로폼으로 몇 겹으로 쌓여 있었다. 당신 정말 괴짜로군. 하긴 일반인은 쉽게 구별하기 힘드니까. 형사는 쌓여 있는 포장을 벗겨냈다. 물건은 양파 껍질 모양 한꺼풀씩 한꺼풀씩 벗겨지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최종적으로 드러난 물건을 보고 그는 잠시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건 할머니가 놓고 갔던 접시였다. 설거지를 하고 그의 싱크대에 넣어두었던 접시 하얀 바탕에 청색의 넝쿨 문양이 복잡하게 새겨져 있는 접시 완전한 원형이 아닌 약간은 비뚤어 보이는 접시 그 접시는 분명 잘못 제작된 싸구려같이 보였다. 요즘에는 이런 접시 보기 힘들죠. 그렇죠? 형사는 편지 속에서 사진을 꺼내 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의 접시와 똑같았다. 그는 할머니가 준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형사의 표정으로 봐선 절대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깊은 심호흡을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접시를 잡으려 했다. 형사가 재빨리 그의 양손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양손이 제압당하자 발을 뻗어 탁자를 넘어뜨리려 했다. 형사는 수갑을 꺼내 등 뒤로 그의 양손목을 채웠다. 탁자에서 접시가 치워지고 그는 의자에 앉혀졌다. 그는 꿈을 꾸는 듯 눈이 풀려 있었다. 어딘가 할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 알 것 같았다. 형사가 앞에서 뭐라고 떠들어댔지만 그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다만 등 뒤에 수갑으로 채워진 양손은 불안한 듯 손장난을 하고 있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멈추었다. 손바닥 한가운데서 뭔가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담배자국이었다. 2007년 가을 개간 미스터리에 실렸던 작품 이게 거의 데뷔작이기 때문에 낭독하다 보면 문장 같은 데는 가끔 거칠고 여기 좀 다듬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 눈에. 똑같은 단어 반복적으로 쓰고 그러는 단순실 수 있잖아요. 여러 번 탈거하면 없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걸 떠나서 구성, 범죄의 구성면에서만 보면 와 정말 똑똑하다. 통쾌한 복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청년이 그럭저럭 할머니를 위해서 또 정도 느끼고 조금이지만 아무튼 도움을 준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그 담배빵하고 도망간 세력들로부터 감옥으로 간동하는 잠시 달아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남자가 할머니한테 멋모르고 베푼 어떤 그런 정성에 대해서 또 살짝 보답을 해주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 할머니가 아들을 잃고 느꼈던 그 서름 우리 왜 지난번에 모파상의 복수도 한번 읽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동쾌한 스릴, 짜릿함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한국 추리소설 걸작선 정말 많은 작품이 실려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만 정말 소수의 작품만 추려서 낭독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방송 끝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랑 안 말할 때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뵐게요. 제 작품으로 또 만나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